이 영상은 보시는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비교해 지원금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다음 달 6일 오전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 홈페이지 앱 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1인 가구는 건강보험, 직장, 지역 가입에 관계없이 납부액 17만원 밑이어야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직장 가입자 기준 2인 가구는 맞벌이 25만원, 외벌이는 20만원을 기준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가 가졌습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지난해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하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휴가 됐습니다. 대상자 조회 온, 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모든 일자 출생자가 가능합니다. 첫 주 2회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10월 29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하지 않을 금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회수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다음 달 6일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앱 등에서 지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신용,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9월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루어집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지역상품권 모바일형 카드형으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6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하체, 지역사랑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일 다음 날 본인이 소지한 지역상품권에 충전되며 기존의 지역상품권 잔액과는 구별되어 우선적으로 사용됩니다. 13일부터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